좀 높은데? 뭐가? 고산이야? 고산 빼있겠는데 어 뭐야? 인정했네? 안녕하세요 어 뭐야? 안녕하세요 뭐야? 안녕하세요 어 뭐야? 어이 메르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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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? 아 이 친구 이 친구 저랑 버스에서 만났던 아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아 한국말 할 줄 아시는 영구어 아 안녕하세요 어 우리 어? Your friend? Yeah she's my friend 아 본인 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친구 친구 My friend 안녕하세요 아 한국어를 진짜 잘한다 오 한국말 엄청 잘하시네 너무 잘 한국어 과가 있는 거예요? 네? 코리안 클래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와 발음 되게 좋다 발음 되게 좋다 거의 말하는 톤이 한국에 있는데 네 있어요 아까 나온 세종학당이 어학원 같은 데인데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좋다 한국말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한다 한국인이죠? 지금 한국인이죠? 솔직히 말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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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 같아 한국인 하이하이 My new friend 택시비 낸다고 좀 늦게 왔어요 He's a Korean famous actor 액터 대박 대박 안 믿는 눈치더라고 진짜 유명한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 드라마 드라마 노 빌리브 하지만 무비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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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름이 뭐예요? 소라예요 소라? 소라 소라야 소라야 소와디나 세시의 소라 세시의 소라 세시의 소라 세시의 소라 세시의 소라 세시의 소라 너무나 고맙게도 저 친구들이 본인들 수업 전까지 캠퍼스 투어를 해준다고 해서 좋다 가이드도 한번 좀 보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